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이제 좀 급하기는 급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관 언급실에서 야간 언급실까지 갔네요. 야간 언급실을 찾은 윤석열 필요할 때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겠다. 어디 가든지 간에 윤 대통령은 그냥 돈으로 팍팍 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 내시경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기술입니다. 아주 금덩이님 좋은 말씀하셨네요. 내시경 술기 기술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글로벌 톱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또 손재주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눈썰미도 있고 손재주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 똑똑한 사람들이 갔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내시경 술기 기술이 최고네요. 여기 이제 가서 돈 팍팍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렇게 안 하느니 그것보다 좋은 이야기니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마음을 어마어마하게 다쳐버린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누가 믿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여러분 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좀 정신을 차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언급의료가 필수의료 중 가장 핵심이라며 필요시 예비비 편성으로다도 언급의료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30년 이상 뇌과의료 활동하신 김홍식 원장께서 쓴소리를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입만 열면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냐? 지금 이 의료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사안이냐? 정신을 한번 좀 차려봐라. 사람들이 마음을 다치고 당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까지 되는 분들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내려갔는데 돈으로 어떻게 해결되냐? 그 이야기를 좀 신랄하게 이야기하셨네요. 정부의 의료 대란 대책은 죄다 돈입니다. 이제는 예비비까지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의 의료 사태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머리에 든 것 없이 명품만 휘감고 다니는 인간들은 돈 밖에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에 아는 것 없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는 천박한 정부입니다. 의료 파탄과 필수의료 붕괴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이미 다리를 건너가 버렸습니다. 단기간에 회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의료 파탄과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하루 한시라도 빨리 정부 자세가 달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선 돈으로 해결하는 천박한 행정을 지향해야 됩니다. 재정은 필수의료 의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다룰 주제입니다. 다음으로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들이 복귀할 바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후로는 필수의료 담당 의사들의 고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지 전문가 이야기를 제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그들의 제안을 실행해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이고 합리적인 국정운영입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돈도 별로 없고 여기에 대한의사회 회장을 지냈던 노환규 원장이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했네요. 조선대 학생 여학생이죠. 심정지 상태인데 바로 100m 거리에 조선대가 있었는데 아마 어떤 사유를 해가지고 500m 거리에 있는 전남대로 갔는데 의식불명 상태에 생명은 유지가 됐는데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 현장에 추락한 70대 근로자도 수술할 의사를 찾다가 숨졌는 거죠. 고신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응급실 진료만 가능할 뿐 수술은 불가능했고 다시 수술이 가능한 것을 알아보던 중 사고 4시간 만에 12시 30분에 숨을 거두었다. 이게 의로 붕괴죠 뭐. 딴 게 있습니까. 천안 당국대학교 병원 교수님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고위험 분만을 담당하고 계시던 산부인과 교수님 한 분이 지난달 말일자로 사직하셨다고 합니다. 천안 지역에서 고위험 산모를 진료할 의사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산모들이 계속 고령화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천안 순천항병원의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 교수님 한 분이 더 계신 듯 합니다. 아직 남아 계신다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의로 공백의 심각성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고 계시는 비의사 두 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로 공백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본격적으로 증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야간 응급실을 가신 겁니다. 대통령도 연대통령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로 공백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본격적으로 증대될 것이란 예상 의로업계에 오래 있었고 또 의사협회 회장을 했으니까 큰 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공포가 많이 확산된다는 이야기죠. 한 사람의 생명은 그와 가족에 의해는 전부지 않습니까. 온 우주와 다름없습니다.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떠난 생명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매일 지금 여러분들 시시각각으로 언론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의로 붕괴가 아니고 이게 의로 파국이 아니고 뭐가 여러분 의로 파국이고 의로 붕괴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건데 그 당사자하고 그 가족에게는 생명이란 것은 온 우주와 같은 거잖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글을 읽고 TJ0님이 언급실 이송 전화하면 정말 쌀쌀 맞고 인공호흡기가 없다는 등 핑계를 많이 대긴 합니다. 리JH님이 그동안은 뭐 어떻게든 다른 병원으로 상급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 보내긴 했는데 이제는 야간도 물론이고 주말에도 환자를 다른 곳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2차 여러분들 병원도 훨씬 더 중환자나 응가 환자에 대해서는 더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받으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무이촌입니다. 무이촌이니까 무이촌. 아주 압권이네요. 지금 대한민국은 무이촌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것을 삽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을 한 명씩 보내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상황들을 보고하는 것을 추진한다. 1급 비서관들이 가면 이러면 거치장스럽지. 1급 비서관들이 와가 뭘 할 겁니까. 정신나간 이야기인 거죠.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의대를 나오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군대 3년, 전임 2년 이후 전문의 생활 28년을 했습니다. 환자를 보면 경증과 중증을 구분할 때 절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 계속 다시 환자를 보고 또 봅니다. 진짜 전문가는 항상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이런 박민수 차관이 경박하게 경증 환자가 어떻고 전할 정도가 되면 중증 환자가 아니고 경증 환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한심한 뿐만 아니고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감이 확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금방지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경증, 중증 환자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될 군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과대학을 들어가려면 전교 1등이 아니라 후에서 1등 이등하는 수준의 똑똥한 인재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단호한 판단에 나이를 먹은 뇌과의사로서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번에 미련하고 욕심 많은 그런 수준이 낮은 국민들이 민도에 저도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뇌과의사로서 이러면서 점잖게 말씀하셨네요. 어떤 분들은 아마 저는 그냥 실망 정도가 아니고 만정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표현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 수준과 그 여름 천박스러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단견 본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비용을 치르게 될지에 대해서 그 단견 좁은 식견에 대해서 실망할 정도가 넘었었겠죠. 뭐 이제 이리야 다 저지른 거고 여기 보시기에는 한 분이 장문에 글을 기구하셨는데 의로우게 계시는 분 같던데 사직은 불법 파업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갈아 군대 3년 2개월 최저시급 미만 주 84시간 이상 근무 수련 5년 펠로 2년에서 2년 총 8년에 10년 교육 6년 약 14년에 16년을 참고 견뎌 젊은 의사들이 부당한 지급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뢰가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사들 젊은 의사들도 살인적 음무와 스트레스 방사선 가다 노출 등의 환경 때문에 암 등의 유병률이 매우 높고 수명도 평균 미만입니다. 공병호 tv에서 다뤘죠. 의사들의 평균 수명이 낮고 암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오랜 노고를 인정치 않고 미래 희망마저 짓밟으면 누가 이 나라에서 직을 다하고 싶겠습니까 국가 행보는 모멸과 핍박으로 점철되어 있고 국민은 더 싸게 더 오래 부릴 수 있기만 바라고 살려놓으니까 소송을 남발하고 무과실임에도 배상 판결이 나오고 피곤해서 약간의 실수라 있으면 10억 대 배상을 물고 누가 위험한 수술과 환자의 처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는 의대생들에게 정부가 학비전을 해 준 것도 아니고 개원 병원에 보태준 것도 아닌데 강제 명령과 규제 원가 미만의 수가 일반 병의 2.5배의 복무기관을 강제함에도 묵묵히 받아들인 대가가 노예 취급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전공의 잘못이라 하던데 원인 제공자가 알 걸 다하는 어른이 이 어린 전공이 탐마하는 걸 보면 이제 돌아갈 진검다리 돌마저 박살내는가 싶습니다. 그들에게 인권과 생존이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든 개원을 하든 비난한 자들은 자신은 얼마나 시생하고 이타주로 살아왔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통렬하게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